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어제 미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교전이 언제 벌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도 뉴욕타임스에 교전은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방어선 약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전한 북한군은 러시아 8.10 해군 보병 여당과 함께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군의 첫 번째 부대가 이미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폭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딜랜스키 대통령도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교전 장소나 시기,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한 언론인은 크루스크에서 훈련받는 북한군의 영상이라며 SNS에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북한군이 모여 러시아 교관에게 지뢰 폭발 교육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유리 뉴스 최순희입니다.